바로 시작된 문화 전선 오프 문화 집사 안녕 많이 기다렸지? 오 덥지 않아? 오 오 근데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 줄 몰렸어 클 슬정 예에에에이 미안해 오렌지 내렸죠 네 오렌지 내렸죠 여러분 보고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텐베스트 인사드릴게요. 둘 셋. 이슈위 안녕하세요 텐베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텐베스트가 미니 5집 텐베스트 보여주러 컴백하고 여기 또 아이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려고 미니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당장 이번주에 저희가 쇼피스를 가지고 또 오늘 음악 커피 사전 녹화도 마치고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께 삶을 해줘서 가볼까? 호중하고 부탁모델 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저희도 좋아요. 그쵸? 사전 녹화 품사람 우와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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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사전 녹화는? 입었어요? 입었어요? 옷이 예뻤어요? 아 이상이 예뻤까? 지금의 사연은 어때요? 지금의 사연은 먼 것 같아요? 3호 딱 봐도 3호 비쇼 독특하네 제일 자리한 사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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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패스 아 10패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왜요? 먼저 색깔을 흠수했네 검정색 흰색으로 맞춘거야 흠수했네 맞출거 얘기를 좀 해주라고요 아 놀랐네 맞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미니 팬미팅을 하며 Q&A를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좀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뭘 있을까요? 바로바로 챌린지인가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만들었어요 줄줄이 줄줄이 춤춰요 줄줄이 춤춰요 왜요? 그거 뭐죠? 줄줄이 춤춰요는 제가 룰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스태프분께서 저기 보여주는 영상을 첫번째 타자가 보고 카피를 하면 되구요 카피란 영상을 두번째 타자에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보여주면 되는거고 두번째는 이제 그 앞사람한테 해서 네 마지막 타자가 그 안무가 무슨 안무인지 맞추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이제 게임이 세판 중에 두파만 성공해도 이제 성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리 아이분들이 원하는 챌린지를 더 볼 수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기대무색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순서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아 이 순서대로 알까요? 네 이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테레가 정말 잘해야 될텐데 네 테레가 제일 잘할 수 있지 테레가 제일 잘할 수 있지 테레야 테레가 이쪽으로 가야겠네 오오 아니 근데 나는 마지막 순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케이팝을 잘하는 형섭이 형이랑 한빈이 형이 이제 그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첫번째가 여기 아니야? 첫번째가 여기지 넌 첫번째가 여기 마지막 사람이 맞춰야지 맞춰야지 내가 맞추라고 내가 맞추라고? 아 오케이 알았어 믿는다 어 믿는다 아 나 자신이 안좋네 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뒤돌으세요 네 뒤돌고 툭툭 칠 때까지 케이팝을 보지 마세요 네 케이팝을 보지 마세요 네 아무리 저를 좋아해도 보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 어이 덥죠 아니 저기 커피차 갔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드셨어요? 커피 좀 드셨어요? 네 아 진짜요? 안 먹었어요? 아 그럼요 오케이 제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아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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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아 뭔가 있는데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아 느낌이 있어 우리 보면 안되지 보여줘 보여줘 오오오 뭐 장난 아닌데 오오오 엄청나 말씀 puedas 자 maken 잘했죠 그래 확실히 모르면 안 돼요 잘 complement 당신들이 모르면 안돼 아 당신들이 모르면 안돼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أ 가자 나다아 으아아아 제발 이상하게 하지 말자 우리 왠 차님 템프트 노래밖에 모른단 말이야 아 이건 좀 어렵다 와 얘? 어 오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그치그치 아니 포인트는 다 나왔어 이거야 100% 2017! 오!!! 너무나 큰 일이냈어 어? 어? 저기 저... 그... 이름 뭐더라? 에너지티 오!!! 3번! 2번째! 2번째! 아! 손 닮아요! 손 닮아요!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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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라아! 케리가 처음으로 오자 그럼 아니야, 첫 번째 알았어 누가 맞출래? 또 보수가 첫 번째 형섭이 형이 맞추고 그래, 형섭이 형이 맞추고 그래, 형섭이 형이 맞추고 그래, 형섭이 형이 맞추고 오케이 다운되면 내가 잘 해볼게요 네, 시작! 네, 시작! 네, 오늘 날씨가 내 진짜 봄... 뭐야, 벌써? 아냐, 아냐, 아냐 오늘 날씨가 내 진짜 봄 날씨인 것 같아, 그쵸? 그렇지 너무 오래 온 거 같아 진짜 뭔가 따뜻해 따뜻해, 내가 좋게 그거 아니야? 평화로운 날씨가? 아직 그래도 겨울 아닌가? 날씨가? 이제 봄이죠 이제 4월이니까 네 4월이면 진짜 따뜻하다 아, 오케이,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으려나? 아, 왜? 걱정하지 마 왜 벌써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정우아, 왜? 걱정하지 마 왜? 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 뭐야, 나 하고 있는 거 같아? 뭐야, 뭐야? 오케이 잘 OFF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gG 아, 이거 보면 알 것 같은데? 어 오래 걸릴게 어 난 알 거예요 난 알 거 같아 아 예 어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 이게 마지막 사람들만 마지막 사람들이 잘 귀여울 것 같네 땅땅땅땅땅땅 아 맞잖아요stad Hai 그가 지목이 생각났나 waiting for you 하나,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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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four, four B down heits allolor 원래 적 infections Vol goes to the music 急 good 성공! 우리 아이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알려드리겠는데 아 저번째! 왜? 왠깐! 왠깐 저번째 도전! 그래, 왠깐! 왠깐 저번째 도전! 오케이! 일단 믿는다! 이모, 던쳐! 믿어! 아 망했다, 누구야! 아 망했다, 누구야!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 망했다고, 이따가! 괜찮아, 이모 성공이야! 아 믿는 거야! 아... 시작! 자 시작! 아 우리 이거 간식차 진짜 이쁘다! 핑크 핑크하고 벌써왔어! 오,äch도 requires. 오이!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좀 쉬워요? 진짜 많이 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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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걸리는거 맞지? 오이 아 뭐야? 뭐야? 안된다고 해? 아니지 않아? 아니지 않아 헷갈려? 아니 이씨 찍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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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우리가 했잖아 오늘 릴리댄스 아이오드세전에서 세븐틴 선배님의 예쁘다 이마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오오 성공 자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이제 성공의 세레마니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말 준비했지만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어떤거일거 같아요 이걸 50분 드레이드 천방나움? 있어요 지하천방담이야 뭐에요? 진짜 뭐에요? 예 자 멤버들 준비를 했으면 마이크 잠깐 내려놓고 저는 옆에서 응원 당장 할게요 뮤직 우리 마지막 만남 우리 마지막 만남이예요, 여러분들. 뭐야, 뭐하는거야? 자, 부지, 큐! 확인해볼게요. 잘 나왔거든요? 나는 그 아이민들만 가오면... 날씨가 좋다. 더워요? 더워요? 네, 여러분. 된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돼요. 네, 이제 내려둡니다. 편하게, 편하게. 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시기 때문에 많이 더운데 여기 우리가 준비한 커피차 간식이랑 마실 게 있으니까 일단 시원한 음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어떤 음료를 가장 먹고 싶어요? 아메리카노야? 아메리카노야? 특시해. 특시해. 아메리카노. 우리가 근데 또, 매력이 전에 우리가 미리 메뉴를 받아보고 한 명씩 골라봤잖아요. 맞아요. 뭘 골랐죠, 우리는? 누구 메뉴일 것 같아요? 일단 아메리카노. 누구? 초코라떼 맞아요 초코라떼 형섭이 형은요? 저는 뭘 골랐을 것 같나요? 오! 바로 맞췄습니다 초코 우리 만난 팬은요? 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른 뭐 먹었을까요? 밀크티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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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기실에서 선택할 때 나 아이스티 선택할 줄 알았거든 근데 밀크티 이번에 밀크티 먹고싶은거야 그래서 다 밀크티 먹는거야 어때요? 아이스티? 뭔가 평소에 아이스티 많이 마셔요 제 봉숭아 아이스티 한가 아샤츠를 하는거에요 저는 아샤츠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밀크티가 좀 먹고싶어서 골랐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하기 전에 둘이 함께하는거 있잖아요 뭐죠? 포트타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한 명씩 우리 형섭이 형부터 나올까요? 좋아요 나와주세요 형섭씨 최종 포즈 최종 포즈 있나고 말하네요 토끼 라이트하우스 먼저 마지막 포즈 마지막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네 우리 형섭씨 캠페스트의 청춘을 맡고있죠 요즘 초패실인가요? 네 캠페스트의 청춘을 맡고있는 형섭 아주 두시월도 청춘을 맡게 아주 사려합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는요 아유 우리 인찬씨입니다 네 우리 인찬씨 같은 경우는 캠페스트에서 피지컬을 또 맡고 있죠 아 187인데 현재도 아직 잘하고 있는 경우라고는 익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망고 날씨에도 또 자주 죽여있고 어 그만큼 이제 운동을 좀 해야될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주얼이 또 물을 올라가지고 우리 인찬이가 네 아주 잘생긴 얼굴 여러분들이 향해서 아주 상큼한 표정과 되죠 하나 둘 셋 아 아 스킬 없습니다 네 우리 인찬이 네 예쁘고 잘생긴 우리 인찬이 얼굴 카메라에 잘 담아주시길 바라구요 오케이 네 자 마지막 포즈 우리 인찬씨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포즈 와 아 그런거 살짝 이제 옆에 보고 해야죠 그쵸? 네 영광이라고요? 다음 스킬 아 역광이라고요? 아 역광이랍니다 자 조금만 해주세요 영광이 아니라 역광이래요 아 네 아 아 자 다음은 테레에 들어갈게요 어우 좋군요 네 아 테베스의 자랑스러운 막내죠 최근에 또 아주 랩스템에 물이 올라가지고 아 아우 진짜 요즘 이제 약간 정성기에요 네 니즈 시절? 니즈라고 하죠 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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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포즈! 이야, 좋습니다. 자, 다음은 협시 들어갈게요. 자, 텐베스의 퍼피를 공란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마왕자라는 범석까지 얻은 것을 반보들이 빛나는 군대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빛나면 또, 봄에 또 빛나요? 맞습니다. 띠로서 하는 만큼 반대반대라는 이마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트! 하트! 발사! 아, 이쁘네요. 자, 볼콕! 볼콕, 말해보면 볼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은 한빈이 형 가겠습니다. 한빈! 오오! 텐베스의 기타는 희망아리! 네, 해바라기를 담당하고 있는 한빈! 그렇죠. 첫 번째 뭐 할까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귀여워졌다고 이안이안은 한빈이 형! 네. 저희 한빈이 형을 한마디로 참tradisy- 개 tribal 주제. 정말 귀여워. 잘 importante. 맞네? 맞아요. 맞네, 맞네. 맞 nay. ệt buld네. 자, 마지막 포즈. 마지막 포즈. 이제 단체로 왔습니다 단체로 왔습니다 우리 엔치 우리 엔치 소수업 해다 진짜 소수업 하려고 해 우리 선센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 류가 아니고요 류가 아니고요 류입니다 금발이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네 또 만화 같다고 좋다 포즈가 내려달라는 건데 포즈가 내려달라는 건데 단체 단체 진짜 단체 갑니다 네 단체 갑니다 렛츠고 단체 하면 어떤 포즈 하면 좋을까요 라이트하우스 다이박어요 여러 가지 류가 부터 이렇게 더욱 류가 있는 섭연 예 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미디페미팅 너무 즐거웠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커피랑 간식 있으니까 꼭 맛있게 드셔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페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와주셔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본방 녹화 무대도 기대 많이 해줘요. 안녕 뭔가 다음 미디페미한테 보고 싶은 거 있다 이러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알겠죠?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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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